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가지고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브스토리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러브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또 자식을 낳았을 때, 또 우리 스승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에서 직장 선후배 관계, 상사와 관계, 여러 가지 러브스토리들이 있을 것인데요 러브스토리를 생각하면 우리 입가의 미소가 그냥 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누구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이런 추억들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런 게 러브스토리죠 네, 그런 러브스토리를 다 가지고 계실 것인데 이 모든 러브스토리보다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네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과감하게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누구를 위한다 하는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의 편이다 내가 그 사람의 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편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 말인즉슨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여호수아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즉 나는 당신의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홍해까지 쫓아온 이집트 군사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키기까지 아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10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질문했던 그 네 가지의 질문에 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종교계획을 단행한 루터는요 이 본문에서 내주셨다라는 부분을 버렸다 희생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성경에서는 포기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희생하시고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이어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신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4대 독자를 가졌는데 그 외아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이 할머니에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성도들이 최종 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10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심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탄은 그래 거 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직분 맡은 자야 네가 무슨 자격이 없어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때로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 고발하는 사탄 마귀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가 많든 아무리 잘못을 많이 저질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그 소망의 빛이 한 가닥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지 않습니까?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스스로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없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그 큰 나무 아래에서 놀기도 하고 가지의 그네를 메고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마냥 즐겁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이 같은 놀이터를 마음껏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그네를 타지 않아도 될 즈음에 나무 열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 뗄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서 따뜻하게 지내라 그러자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뗄감으로 사용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났습니다 이제 작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배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후 백발이 되어 노인의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나무는 이제 밑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된 그 소년에게 자기에게 와서 쉬라고 말합니다 이 노인은 밑동에 걸터 앉아 편안하게 쉼을 청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크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러브스토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흘려 보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탁 교재를 하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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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